말도! 오우쉣 이렇게나 많이 나와? 야! 집어오니까 약간 미니언이 약간 좀 센놈들이 중간에 섞여 나오는데 롤같은 경우엔 걔네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잖아 근데 여기는 굉장히 기동성 있게 나오네 1인칭 시점이니까 삭삭삭 피해가기 쉬우니까 좀 달라붙게 해놨어 찹쌀떡처럼 좀 맞추기 힘들고 내가 은신하면 해 근족공격 없나? 좋았어 어 뭐야 한 마디 남았네? 아 얘가 목표인가? 아니네 아니 잘못 박으네요 뭐야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몬스터 소환하는데잖아 어 잠깐만 어떻게 내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을땐 어떻게 해야되지? 야 일단 달려나갑시다 이거 지금 자자자자자 달려나갑시다 거의 닿았거든 어차피 자 여기야 이거 파괴하란다 오케이 파괴했어 보안시스템 환기후 파괴했구요 시설에 들어가라네요 체크포인트 나왔구요 자 다음은 어어어 야어어어 이자식들아 야어어씨 야야야 야 죽는다 죽어 야야 이거 써라 이거 써 아어어어어 추가 생명을 소비에 부활할 수 있대 아아 아아 아 오른 맨 위에 있는게 추가 생명이었구나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노 극혐씨랑 합방 한번 하는거 어떨까 이게 스토리도 멀티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내가 노 극혐씨로 있거든요 오지게 좋아할거 같은데 게임하면 마문형 살려줘 막 이러면 살거 같은데 야 잠깐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봐 좋아좋아좋아 자 여기네 뭐 여기 아냐 아아 아래 오케이 이제 네 어릴 Danish 언더테일이 너무 많이 있네 제가 이제는 카피루스루 보이네 Hey Minions, bring me their Entrails! 내장을 다 꺼내오래 엄청 무서운 놈이네 이거 미니언 기습에서 살아남으라고? 한 번 웨이브네 웨이브 야 이거 상점이냐? 사용이 있어요 아아 아이씨 야 모르겠다 공격들은 한 번 써요 나이스 공격들을 따라다니면서 적들을 공격한다 공격들은 현명한 판단일거라 믿습니다 이건 뭐야 돈이겠죠? 자 강화 한 번 할 수 있어요 원상복귀 은신가동기 작동식 오스카이 마이켓 쉴드가 즉시 재충전된다 은신가동기가 가동중일 때 이동속도가 증가한다 아아 큐 어 어 오케이 쉴드 채우는 용으로 숨으면서 쉴드도 채우는 용으로 쓰는게 원래 정석 아니겠어요? 좋아좋아좋아좋아 이게? 이야 쟤는 뭘까? 쟤는 미니오니까 멀티 나오면 재밌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가능하면 주말쯤에 한 번 합시다 주말쯤에 토요일날쯤에 이번엔 할게 많이 없어서 이번 주말은 한 번 좀 해봐야겠어 노 극혐씨나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 자아 속도부스터 나이스야 좀 한대라도 맞춰보자 좀 이거좀 어 어어어 어 나이스다 나이스 야 이거 있잖아 나도 맞나? 난 안맞지 방금 안맞.. 안맞는거야 아아 야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떻게 써야될지 알 것 같애 이거 오케이 나한테만 붙어봐라 이 자식들아 잠깐만 레이더 있는게 다 저기야 지금? 어마어마한데 이거? 와우 야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지렸어 미니언이 소환되는 포탑 안부수냐고요? 미니언이 소환되는 포탑 안부수냐고요? 잠깐만 이런건가요? 오우 야 뭐야 아아 우와 우와 야 이거 재밌다 오버워치를 안해봐서 그런가 나 1인칭 AOS를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하네 시스템이 됐다 뭐야 이 자식은 H3 NCA HM 무슨 이름이 뭐 미친 가겟냐? 헨치맨 How about Loosing your fury on these jerkwads 야 위에 체력가 떴어 지금 저놈이냐? 이거는 뭐 가야지 가야지마어어 어어어 어어 어 어 형형형형형형 형 형 잘못했어 형 잘못했어 으어씨 야야야야야야야 쉴드 쉴드 이거 뭐 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느려졌다 갑자기 됐어 됐어 이거 관통 안되나? 그닥 멍.. 영리하진 않은거 같다 놈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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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다 기회야 기회야 기회 어? 두마리로 늘어났어 야 뭐야 분열했어? 체력이 나눠진게 아니라 내가 반으로 줄이니까 그 체력이 두배가 됐어요 야야야야야 죽어라아 공격 터렛 할까? 공격 드론이죠? 자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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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한 마리 남았어 어디야 저기 있어 뭐 허접이야 뭐 이정도는 뭐 어어어어어 체력따라 어어어어 어어우 야 쉴드 채워 쉴드 채워 와 저거 되게 아프네 저거 수리? 수리할까요? 근데 아직 안사진거 보니까 우리 드론이 살아있는거 아니까? 아니면 내가 돈이 안되나봐요 아 뭐야 내가 40원 있는건가 내가 지금? 젠짜 우와 추가 쉴드는 뭐야 어 레벨업했다 좋아서 전술에 대한 추가 데미지가 적의 실드를 관통한다 전술에 대한 개수가 각 탄창이 두배로 든다 인생은 한방 왼쪽 테크 트리트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공격으로만 간다 이거 뭔지 모르는게 부서 자 어디야 저기있다 근데 돌아가면 무조건 잡아 이거는 못잡을 수 있는 각이 아냐 쉴드 파괴한대 쉴드 파괴한대 맞다 이 떠이씨 덤벼라 이 자식아 나도 더이상 재력을 채우지않겠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F 야아 어 뭐야 F E모드는 뭐지? 자 간다 간 뭐야 이거 뭐 잠깐만 있어봐 이상해 뭐 이거 안 나가 왜 F키 누른상태에서 발사키 눌렀더니 다시 원상태로 내버렸다? 이거 다시 한번 써봐야겠네요 어 체력 모았다 F를 누르면 스킬을 확인하라구요 F키가 F키가 이거에요 기술을 쓰는 키에요 스킬 확인키가 아니고 보완실에 입장하십시오 이거는 아무튼 다시 한번 써봅시다 다리로 향하는 차단벽을 작동하십시오 와 속도 부스터 아 이런것도 있네 이런거 먹다보면은 아 이건 무조건 먹어야겠네 그냥 가면 안되네 이거 우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? 귀여워 우와 뭐야? 레벨업 장난아니야 자 볼까요 돌격대 파셀성 수류탄 멀리던지기 발사속도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사정거리가 늘어난다 은신가동기 작동시 실드 재충전율이 증가한다 이거 하는게 나을거 같애 2번이 자 F 아까 이 상태에서 아 아 아 아 이런 미친 야이씨 야 얘는 무슨 궁극기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궁극기가 막혀있어 천장이 있어가지고 궁극기가 안돼 아 나 진짜 캐릭 거지같은거 됐네 진짜 아 여기서 딱 됐으면 얼마나 지금 땅이었어요 어 이런거 이런거 있어져야지 이런거 눈물납니다 지금 혹시라도 잠깐만 지금이라도 캐릭터 키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만 카톡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안왔네요 어째서 어째서 캐릭터 키가 사용되어있는걸 받았을까 내가 때리고싶다 자 자 동굴 입구를 찾으십시오 안녕 지 이름이 클리스펜인데 클리스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저건데 완전 저거 치맨인데 치맨 어? 강사? 맞다고 해라야 아 저 미국식 개그 웃기다 동굴 입구를 찾으십시오 저렇게 연기하는 애들이 진짜 대단해 진짜로 1인칭 롤같은 게임인데 스토리 모드여가지고 롤같지가 않죠 근데 스토리 모드는 난 괜찮은거 같애 그냥 오히려 롤같은 게임은 스토리 모드를 좀 잘 안만들어둘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뭔가 그냥 지금 와서 보면 야 이걸로 어떻게 롤을 할까? 약간 이런 느낌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거지 내가 딱 봤을때는 그냥 3D 그냥 뭐 어디 뭐 스토리 게임 같은데? 그냥 이런 느낌 같죠 아 이게 소환기야 소환기 야 해야겠다 발사했어 발사했어 어 와우 akan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쉴드쉴드 쉴드 챙겨챙겨챙겨 가만있어양 어디서 엉금엉금 기어가고있어 이 자식이 이거 오 Zukunft 망 했다 망했어 망했어 뛰어띠어 salir 와 씨 둘리가 그러더라고 1탄도 진짜 못 깼다고 좀 난이도가 있다 둘리가 뭐라 그랬지 1탄은 깨고 2탄은 혼자서 못 깼다고 그랬던가 급 난이도 올라가네 여기가 조금 적어져 스나도 있고 얘 빨리빨리 제압을 안하면 지금 계속 소환도 되는 것 같은데 뭐냐 와 와 와 와 야 야 나 스나받고 그냥 쉴드 완전 나가리 됐어 지금 체력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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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체력많이 먹었다 야 달려아아아 짜자자 와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나갔나 와 쉴드 장난 아니기까 이거 어떻게 깨 Shayne 작년력머 쐈어 제대로 쐈어 아냐아냐 잘못으로 와아 야 이 미친 아 이건 아마 빼야돼x2 저기가 조금 약간 맞추기 힘드네 이게 아 꼼수 안되네 꼼수 아 주황색 쉴드있는데 주위에 드론있는데 저걸 부숴야 된다구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어요? 어떻게 아세요? 이거 한국은 지금 비공갠데 은신쓰고 지나가봐 아이 걸리지 아 드론이 그냥 보인다고? 주황색 쉴드있는 애 주위에 드론인데 저걸 부숴야 될 것 같다고? 이거..이거 말하는건 아니죠? 와아 주황색 쉴드 됐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제대로 터졌다 너무 많다 오케오케오케 stronger 아아아 laat 자 그래도 한결 지금 나아졌어요 1인칭이 근데 좀 이게 좀 쉽지가 않은게 손맛은 근데 좋아 좀 뭐지 궁 쓸 때나 뭐 수류탄 날릴 때 진짜 각제서 해야 되는 게 조금 거시기한데 손맛이 좋아요 야이씨 야 다 죽어 난 안죽을꺼야 역시 난 안맞죠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난 안맞는거야 난 안맞는거야 얘네들한테 맞는거야 됐어 자기 자신한테 쓰는거지 낸 쇼야 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야 재셔리 야야야 야야야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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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rget eliminated 아 쟤네들 먼저 잡아야되는데 진짜 저자식들 저거 저자식들한테 쏴봐 한번 저기까지 될까? 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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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떨어졌지 스나 시체 떨어진거 같지? 아이고 됐어 됐어 아 됐어 이게 아 이게 쉴드 드론이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이제 내가 좀 내가 좀 못볼수있어 요새 내가 짝눈이 너무 심해져가지구 지금 한쪽 눈이 안보여요 모니터를 못 읽어 그래서 왼쪽 눈으로 읽고 오른쪽이 제가 너무 심해서 난시근시가 되게 심해요 짝눈이어서 왼쪽은 멀리 있는게 안보이구요 자세 가까이 있는게 보이고 오른쪽이 가까이 있는게 안보여서 빨리 라식해야돼 지금 좋아져어 어 좋아좋아 이런거 열면서 다니자구 잠깐만 하나 더 열 수 있지 않니? 이게 단가? 어? 파괴하는거네 오케이 하나만 파괴해서는 안될거고 양쪽 다 파괴해 오케이 어 문 열렸네요 동굴 입구를 찾으십시오 체크포인트가 발동되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 게임좀 알거같애 어?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 뭐야 미사일 왜 안떨어지냐 이름이 랩터야? 공룡이야? 어우.. 야 뭐야 이거.. 자폭하러 오는 애들같애 죽어어어!! 좋아좋아 야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니가 나와야지 내가 궁을 쓸 수 있어 뭐야 얘도 궁 쓴거 아니지? 쟤 나올생각이 없다 쟤는 오케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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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야 가자 간다간다 궁간다 아 살짝 뒤에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 거리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오오 됐어 야 됐어 됐어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아니야 아냐 형 그렇지 않아 오오오 좀 엑센트릭하지만 미친렉한 제프 쓰레기 덩어리네? 쓰레기 덩어리네? 그냥 죽을래 그리고 좋아